자면 해보고 당신 얼굴을 공개했어! 지 내리지... 발랄하다, 진짜 발랄하다. 와, 나 진짜... 와, 완전 촉촉해. 촉촉해. 너무 가까이 가긴 붓끗. 붓끗. 붓끗? 써야겠다, 써야겠다. 붓끗. 이제 내일 메이크업은 아주, 아주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... 맞춥니다. 지원이는 뭐예요? 짠, 이겁니다. 마스크팩. 이게 메이크업 할 때 색도 이런 건 아닌데 꼭 필요해요, 저한테. 그렇죠, 팩은 진짜 중요하죠. 이거 아까 멤버분들이랑 다 같이. 맞아, 맞아, 맞아. 제가 추천해 주셨어요. 지금 또 어리니까 아직 사춘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사춘기 피부에 적합해요. 근데 지원이가 진짜 계속 활동하고 엄청 지치는데도 피부 되게 좋지 않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정말 관리를 잘하나 보다. 좋겠다. 약간 진정팩 그런 거 같은 거. 근데 처음에 붙였을 때는 좀 따가운데... 좋은 성분이 나서 케어가 되는 거라서...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이거 없으면... 큰일 나요. 진짜로. 그렇죠, 그렇죠. 따끔따끔한 게 얼굴에 좋은 거를 활성화 시키는 거라서... 아, 진짜? 네. 케어가 되는 느낌이라서 좋아요. 근데 해외에서 또 피부 뒤집어지면... 네. 갑자기 뒤집어질 때가 많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때는 또 병원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... 그때 이런 거면 딱 좋을 거 같아요. 이거 하나면 피부 관리 짱! 맞아요, 네. 그렇지! 아, 좀 봐주세요. 이거 nobody 더 바래요. 감사합니다.